저는 신학이 살아야 교회가 산다는 지론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2011년도 좀 일찍 노회장을 했습니다 그때 코트디바를 가면서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작은 30여 명의 교회가 교회를 120개를 개척했더라고요 그리고 신학교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총장님이셨던 김명룡 총장님 또 기획처장 대회협력처장이신 한국일 교수님 김도일 교수님을 모시고 방문을 했습니다 제가 코트디바를 4번을 갔다 왔습니다 너무 감동을 받아서 제가 노회장 때 노회 가서 그 교회를 121번째 교회를 개척해 드렸습니다 또 지난 4월 달에 제가 태국에 있는 신학교들 라오스 신학교를 돌아보면서 참 신학교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았습니다 태국이 우리 한국보다 20여 년 선교가 빠른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신학이 거의 죽어 있습니다 그러니 목회 현장이 살아날 리가 없습니다 또 라오스에서 있는 유일한 신학교 하나 그 신학이 변변치 않지만 열정을 가지고 그들을 가르치는 그 신학교가 지금 이제 5회 졸업생을 배출했는데 이번에 저희 교회에서 그 졸업생 중에 한 명을 개척교를 우리가 해드리면서 헌당식을 갔다 왔는데 지난 8월 달에 참 감동적이었습니다 전기도 안 들어오고 무려 경운기를 타고 비포장도를 2시간 가서 왔다 갔다 하는 데만 8시간 걸렸습니다 그런데도 그 목회자가 살아있는 그런 목회자가 있으니까 목회 현장이 살아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태국 그 교회가 선교사들이 엄청난 그런 재산들을 물려주었는데 현장으로 가지 않고 전부 기관으로만 가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신학도 죽고 결국 목회 현장도 죽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한때 미국 젊은이들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는 좋다 그러나 교회는 싫다 그런 현수막을 교회 앞에 걸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키에르 케고르는 일찍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다 그러나 교회는 더 엄청난 일을 했다 포도주를 물로 바꿔버렸다 복음의 본질을 잃어버린 교회를 책망하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이 말을 받아왔던 신학자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현대교회는 더 한 걸음 나아갔다 포도주를 담았던 항아리 맞아 깨버렸다 그리고 깨진 조각으로 서로 상처를 주는 그런 교회가 되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처럼 교회를 비판하는 소리는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백여 년 전에 이 땅에 눈물 뿌려왔던 선교사들의 그 복음의 열정이 지금은 다 어디로 갔습니까 오늘 이 한국교회는 점점 건물들이 좋아지고 많은 숫자가 모이고 하지만 근간에 와서 하시다시피 오늘 우리 아픔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코로나 장기화로 많은 성도들이 가난교인이 생겨났고 또 거기에 더불어서 또 교회에 실망한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떠난 그런 현실 속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느 공동체든지 지도자가 있습니다 지도자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가 20여 년 전만 해도 우리 한국교회 지도자를 꼽으라고 하면 그런 이름 굵직굵직한 분들 참으로 삶으로 모범을 보여주셨던 분들 그런 분들이 우리가 자랑스럽게 한국교회를 내세울 수 있는 어른들이셨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 오히려 교인들조차도 어느 분 어느 분 하면은 그냥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 정도로 한국교회에 과연 지도자가 있는가 한국교회 아니 소망이 있는가 그런 이야기를 할 정도로 지금 한국교회는 너무나도 처참한 환경 속에 와 있습니다 위기의 시대란 한 시대를 한 시대가 종말을 구하고 다른 시대로 넘어가는 전환기의 시대입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이 위기의 순간 전환기의 시간을 잘 극복하지 못하면 한국교회는 소망이 없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이 신학이 살아야 교회가 산다는 말이 이해가 될 겁니다 여러분은 장차 이 한국교회의 미래를 짊어지고 나갈 영적 지도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신학함에 있어서 올바른 신학 아니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올바른 신학이 아니고서는 결코 여러분 소망이 없습니다 저희 신대원 다닐 때 주로 채풀에 오셨던 분들은 어느 노회 노회장 또 어느 지역에 있는 유명한 목사님들 그런 목사님들을 보고 자라다 보니까 늘 죄송합니다 우리 가슴 속에 헛바람이 들어갑니다 나도 저러 큰 교회 큰 목사 그것만 생각했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우리 기도하셨던 문성은 목사님 대표 스석부의장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저도 공감합니다 채풀에 진짜 어렵게 힘들게 하면서도 신실하게 목회하는 목회자 이 한국교를 염려하면서 눈물 뿌려 기도하는 그런 목사들이 여러분에게 도전을 줘야 되지 않겠는가 큰 교회 목사 그렇게 자랑스럽게 성공했다는 일명의 목사들이 여러분 속에 가슴에 물론 꿈을 심어드려야 되지만 진정한 꿈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진정한 비전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우리가 바로 서지 않는다면 한국교회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성장이라는 것, 부응이라는 그런 일념으로 모든 목회자들이 거기에 다 올인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되는지 무엇을 위해 목회를 해야 되는지 어떤 것이 참된 목회인지 어떤 사람이 참된 지도자인지를 우리는 제대로 배우지 못하고 모든 학교에서 모든 공부도 성장 또 모든 초점도 교회 부응 그런 것을 가지고 우리는 배우고 또 그렇게 현장에 나갔습니다 오늘 이 시대, 전환기의 시대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오늘 지도력의 상실을 들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도자의 부패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철학의 부재입니다 타락하는 시대는 지도자와 관련이 있습니다 지도자가 어떻게 보면 지도력이 상실되고 지도자가 부패하고 철학이 부패하니까 그 사회가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시대에 어린 사무엘이 자라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공동체, 이스라엘 공동체의 심각한 위기를 드러내 주는 말씀이 사무엘상 3장 1절로 3절에 몇 가지 단어로 이야기를 합니다 1절에 보면 요호와의 말씀이 희귀했다 하나님 말씀이 비전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이 희귀했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2절에 제사장 엘리가 눈이 어두웠다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영적인 눈이 어두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들들이 타락해도 그것을 보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위기의 시대를 잘 넘기고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기 위한 그런 영적 지도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예비시켜 주셨습니다 오늘 사무엘은 어떤 사람입니까? 상황을 잘 진단하고 적절한 처방을 하는 통찰력이 있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20절에 보면 단에서부터 부엘 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요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고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두려워해야 됩니까? 정작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참으로 일을 해야 됩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이외에는 두려운 것이 없어야 됩니다 주의 종들이 오직 예수를 우리가 이야기를 하지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그런 주님을 닮아가고 따라가려고 우리가 하고 있습니까? 오늘 사무엘상 4장에 보면 오늘 잘못 생각했던 그 당시의 지도자들은 4천명이 죽고 그런 속에서 블레셋에게 지자 그들이 내린 판단은 언약계를 메고 나가면 이긴다 그런데 언약계를 메고 나갔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결국은 그들은 참패하고 언약계도 빼앗겼습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은 이 권한이 어디서 왔는가? 그것을 정확하게 진단했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이다 그리고 그들을 전부 미스바 광장으로 모이게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했습니다 제가 들어오기 전에 총장님과 잠시 미스바에 들려서 침묵 기도하는 그 현장을 보고 가슴이 좀 울컥하더라고요 이게 누구의 죄 때문인가? 아니 우리 선배들이 잘못한 죄를 가지고 우리 후배들이 목회 현장에 나가서 목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사람들이 이 선배들이 잘못해놓은 이 현장을 그들이 돌이키고자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는 것을 참으로 우리가 현장에서 목사들이 먼저 고백해야 되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오늘 이 사무엘은 이 당시에 이스라엘의 잘못된 부분을 우리의 죄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그는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미스바로 모여 금식할 때 역사는 하나님이 일으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기도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라는 우리 장신공동체 또 후배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무엘의 위대성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사무엘이 전환의 시대를 넘기며 생명력 있는 역사를 이룰 수 있었던 일은 그가 올바른 신학도 신앙도 중요하지만 삶으로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19절에 보면 사무엘이 자라며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심에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목사로서 도전 받는 게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어떻게 저렇게 삶을 잘 목회자로 살았으면 하나님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까 여러분 신학함에 있어서 많은 공부도 말씀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나중에 삶으로 들여지는 그런 삶의 제사가 될 수 있는 그런 모범적인 우리 목회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현장 속에서 여러분의 삶을 보면서 다른 성도들이 여러분의 삶을 보면서 야! 우리 목사님은 대단하신 분이다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런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19절에 사무엘이 자람이라고 하는 표현은 육체적인 그런 자람뿐만이 아닙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능력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영성 오늘 이 영역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중요합니다 여러분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신학교에서 영역을 키우십시오 하나님 앞에 영적인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이 주님과 늘 동행하는 그 영적인 사람이 될 때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주의 종돌이 될 것입니다 영성이란 무엇입니까? 뭐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겠지만 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영성이 현장에서 무너지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교회를 사랑하는 것 또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물질을 사랑하는 것 그것으로 바뀌다 보니까 지금 이 삶의 이 현장들이 많이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것보다 늘 앞서지 말자고 신학교 때 들었지만 여러분 현장 속에 가보면 진짜 그럴까요? 오늘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여러분이 지금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참으로 못난 선배들 안 닮아가려고 기도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이 이 신학함에 있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의 훈련을 영성훈련을 더 깊이 다짐하시고 배우시기 바랍니다 오늘 장신데 경건과 이 참으로 영성과 이 학문 이 모든 것을 겸비하는 것 참으로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 영적 지도자들이 먼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영성훈련을 가름할 때 거기에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이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세 번째 사무엘이 전환기의 전환의 위기의 시대를 잘 넘기며 회복과 생명력이 있는 역사를 이룰 수 있었던 요소는 좋은 지도자를 발굴했던 것입니다 오늘 21절에 말씀해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는 정치인도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인 선한 영향력을 기쳤고 그가 첫 번째 세운 지도자가 사울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나중에 뒤에 가서 타락해서 문제였지만 그 다음에 다윗이라는 걸출한 왕을 세울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목회자는 정치는 아닙니다 그런 어쨌든 교회 안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되는 그런 삶으로 삶을 살아가는 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가 어느 한쪽으로 편중되어서는 안 됩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총회 바리스타 교육을 우리 교회에서 1년에 6번을 했는데 제가 커피 바리스타 교육을 하면서 철저하게 깨달은 게 있습니다 이 커피는 4가지 맛이 난다 그래요 처음에 신맛, 두 번째 떫은맛, 단맛, 마지막 쓴맛이 난다는데 아직도 저는 쓴맛을 느끼는데 단맛, 떫은맛은 잘 못 느끼겠어요 근데 커피 핸들 드립하면서 느낀 게 있습니다 신맛이 30%가 가장 먼저 떨어집니다 그 다음에 떫은맛, 또 혹시는 단맛 이게 떨어지고 그 다음에 마지막 70%가 쓴맛이 떨어지는데 내가 신맛만 좋아한다고 그렇게 한다고 하면 이 하모니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커피는 이 모든 맛이 조화를 이루어야 이 커피의 진짜 풍미가 있습니다 교회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만 있으면 목회자가 타락합니다 모든 나를 반대하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조화를 이룰 때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오늘 이 훌륭한 믿음의 지도자를 세울 수 있었던 것도 사울이 참으로 타락했지만 다윗을 세우는 이 과정 중에 이 사무엘의 기도하며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이런 훌륭한 인물들을 세울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장신 공동체 여러분 오늘 우리가 따라가야 될 참된 지도자는 누구입니까? 사무엘도 아니고 사울도 아니고 다윗도 아니고 우리의 영적 스승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가 따라가야 될 유일한 참된 지도자이십니다 오늘 이 혼란한 시기에, 위기의 시대에 우리가 따라가야 될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불이 서기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말씀했습니다 가장 원론적인 얘기 같지만 사랑하는 우리 장신 공동체 우리 학우 여러분 어떻게 보면 저에게는 후배 여러분 참으로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고 참된 지도자 대신 예수 그분을 딸마가며 삶의 모범을 보일 때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이고 한국교회가 다시 회복될 것입니다 또 우리 장신대를 통해서 한국교회와 세계를 움직일 수 있는 변화시킬 수 있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장신 공동체의에 함께하시고 이를 위해서 애쓰시고 수고하시는 우리 교수님들에게 더욱더 성령에 충만한 지혜를 부어주시고 지혜용을 주셔서 우리 신학생들을 사명감을 가지고 가르치시고 우리 직원 한 분 한 분 이런 교수님과 또 우리 신학생들을 뒤에서 참으로 뒷바라지 할 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첫 번째 기적을 맛보았던 그런 물도운 하인들의 기쁨을 맛보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우리 장신 공동체를 통해서 다시 소망은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을 통해 산국교를 다시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지도자들이 되셔서 오직 예수 그분을 바라보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생명의 주가 되시는 망군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참된 영적 스승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따라가며 바라보며 승리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장신 공동체에서 많이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